동아대학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동아대학교 교형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혁신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교형대학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상호협력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를 갖춘 실용적 경영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과 전공교육방식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여같은 혁신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모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형대학은 2020년 가을학기에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문성과 취업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들과의 복수하기 프로그램 등 국제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학생과 동문을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문 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행복하고 보람된 자신만의 인생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형대학은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교과과정과 전공 교육 방식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교형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대학생활을 응원하며 꽃피는 봄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